자, 잠시만요, 펜싱 신상 스포츠 아닌가요? 아니, 이게 무슨 신상... 아니, 이거 게임이야, 게임, 게임! 어, 어디, 어디에 갈지 모르니까! 무서운데? 하나, 둘, 셋, 털! 양세형, 이거 깍끄무려! 깍끄무려, 양세형! 이는 깍끄무려, 이는 깍끄무려! 자, 준비! 이거 가물치 아니에요? 파이팅! 이거 가물치야 형, 방어만 해도 이긴다 형,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해야 돼 비벼 그냥 자, 손 아래에다 올라온다 김준호 사부님은 지금 공격을 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요 손 아래에다 올라온다? 의심하지 마! 의심하지 마! 아래에다 올라온다 아래에다 올라온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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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레이, 플레이! 형! 우와, 진짜 빠르다 야, 격수였잖아요? 그냥, 겉이 날아갔는데? 겉이 날아갔어 형, 저거 거의 비슷해 그만해, 그만해 비슷해 파이팅! 어! 어, 나가면 돼! 어! 와! 야! 야, 저 형, 어떡해 야, 형, 형 하하하하 하하하하 야, 형, 형 하하하하 형, 형, 형 형, 형 무슨 냄새야? 괜찮아 왜? 이거 냄새 나 냄새가 안 나고? 어? 어? 이거 흥이 시켜야 되는 거 아니야? 하하하하 먹었어? 하하하하 무슨 냄새야? 하하하하 여기 하하하하 무슨 냄새 나지 않냐? 하하하하 하하하하 뭐지?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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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문, 창문을 한 개씩 해야 돼 야! 나 여기 직사부 촬영장인 줄 알았는데 미술관인가 보다 하하하하 티켓 끌고 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티켓을 좀 끌어야 될 거 같은데 아, 작품이 좋네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 작품은 이 작품은 뭘 얘기하는 걸까? 하하하하 하하하 뭐네? 하하하하 하하하하 두 번째 세계 김준호 사부님 승! 아, 좋아 우리까지 안 해도 되겠다 우리까지 안 해도 되겠다 근데 진짜로 정말 빨라 하하하하 정말 빨라 하하하하 진짜 이게 사람이 아닌 청설모 같은 느낌 났어 청설모 진짜 빨라 하하하하 그렇지 좋아, 액션, 액션 승기야 내가 봤는데 그냥 먼저 공격하는 게 낫더라 자, 액션 좋아, 액션 그렇지 그렇지 오 이게 두툼해야지 재면 져 재면 져 저 선수들 프로잖아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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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형 수염 잘하는데, 야? 형 수염 잘 자, 계속 하하하하 자, 좋아, 좋아 좋아 승기야, 아직 밥 시간 아니지 않아? 밥을 먹여줘 얘 봐, 얘 봐 어 괜찮아, 괜찮아 저, 근데 죄송한데 아니 죄송한데 저 진짜 혓바닥이 혓바닥이 아니, 혓바닥을 혓바닥 공격은 좀 봐 그냥 네 혓바닥을 쳤어 혓바닥을 뽑아가려고 그랬어 혓바닥을 뽑아가려고 그랬다니까요 혓바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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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냄새 나 여기 점 생겼는데요? 잠만요 여기 점 생겼는데 여기가 굳어가는데? 맞지? 나 지금 괜찮은 거지 나, 보이지는 않는데 나 지금 한쪽으로 숨쉬고 있어 뭐? 이쪽이 나가는 거 같은데 여기가 여기 맞혔어 아, 미쳤다 아, 미쳤다 혓바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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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